자 여러분들 금양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량을 보유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물량을 던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금양이란 기업은 여러분들 뭐 성장주라는 말이 있고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들은 2차전지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부가를 받으면 더 올랐죠 그런데 실제로 2차전지로 매출 전혀 없습니다 아직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냥 금양은 빈 껍데기에요 진짜 알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좋아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했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현재 버리고 단타로 같이 진행하다가 이제 올라갈 때 좀 타다가 결국 금양의 끝은 여기입니다 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진짜 저는 냉정하게요 금양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조사했어요 알밤주식TV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제가 투자정보채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알밤주식TV 가면은 금양을 사면 안되는 이유라고 제가 컨텐츠 올려놓은게 있거든요 두개가 1탄 2탄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거 보고도 금양을 사실거면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영상에서 말씀드린게 금양은 장기 보유를 해서는 안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요 단타로만 가자 맨날 뭐 기봉이 영상 보고라는데 기봉이 그 양반은 뭐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냥 진짜 대체 그 사람 영상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는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꼴고 하는거에요 진짜 댓글 보면은 기봉이 거 봤다가 지금 한 몇억 날리셨다고 하는데 아니 보세요 9만 2천원 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에요 5만 6천 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대 많은 물량을 보유해서는 안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거는 어떻게 단타를 진행하면 되냐 자 0796 들어가면은 세력의 수급표가 나오죠 보시면은 근데 지금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이게 보는거는 기타법인들이 아직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들 다 작전한 놈들이거든요 기타법인은 그러면 기타법인이 물량을 홀딩하는거는 이제 얘들이 한번더 작전을 하기 위해서 좀 효과를 강제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슬 좀 더 뺐다가 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더 6만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단타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단타로 진행하고 절대 장기보유는 있어서는 안되요 금양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금양같은 경우는 단타만 진행을 한다 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단타 타점에 대해서 금양을 정확히 파헤치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올릴거고 금양은 절대 장기보유를 해서는 안되는 종목이다 얘들이 사실상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200만주 소각하잖아요 백만주 팔려서 446억이라는 공사금인가 지식센터 중도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불했죠 그리고 추가 장금과 몽골광산에 내야 될 돈과 콩고광산에 내야 될 돈이 아직도 더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돈 못내요 금양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500억이 더 필요한데 거의 지금 충분한 돈이 대표이사가 지분이 많은데 이것 다 담보 잡혀 있죠 그러니까 금양같은 경우는 더이상 돈을 땡기려면은 또 시비 발행하고 해야되요 저 대출 땡기고 근데 KB에서 금양대출 막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도 금양을 안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거 보면은 금양을 우리가 장기 보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차피 여기는 이제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개미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개미분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호가를 올려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알아서 좀 편하게 돈 버는 종목이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아무튼 지금 단타 타점 좋아요 56,000원 정도 사서 한 6만원대에 좀 팔고 다시 한번 수륙 내려갔을 때 한번 사고 그런 타점을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땡큐고 어차피 수급 보면은 나와요 진짜 이 키움 현재 보고 지금 체결강도 76등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도 뭔가 좀 매수에 대한 이 뭔가 좀 부족해요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게 그래서 어느정도 좀 털러먹고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게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나와서 단타로는 지금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함께 좀 단타로 금양을 좀 제대로 조져보실 분은 저와 함께 매수매도해요 제가 금양으로 어떻게 단타로 돈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슈팅 기다린 것보다 안에서 단타 하면서 이 슈팅 나올 때 같이 치고 먹으면은 수익률 두배에요 여러분들 원래 먹는 것보다 언제적 금양이라고 지금 예상하세요 다들 지금 다 꺼졌는데 거품하고 지금 그래서 금양매매방 카톡방을 제가 초대해 드릴 건데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어떻게 자 금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에요 이렇게 금양매매방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 오셔서 이제 금양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부터 벌어야 될지 맨날 떨어진 차트 기다리면서 7만원 8만원 9만원에 물리신 분들 진짜 허성색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최대한 단타 좀 잘 잡아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모아서 평당가 낮춘 다음에 끌어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안에서 제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보내신 분들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하면은 지금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3일만에 아니 주식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다들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금양을 다들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차트 나올 거니까 정말 매도하길 잘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에요 저 여러분들 댓글 보면 욕밖에 없어요 다들 마음을 압니다 위에 다들 물려있으시니까 금양이 안 좋은 얘기하면 당연히 욕 나오죠 자기는 국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현실만 말씀을 드린 거에요 금양이란 기업은 지금 돈이 없어요 빚밖에 없습니다 진짜 딱 다 물량 지금 집은 이거 주가 떨어져 봐요 대표이사 다 집은 더 태워야 돼요 주식담보 비율이 20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근데 이거 주가 떨어지면 더 넣어야 돼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 때나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금양 자사주 230만주 있는 거 200만주 팔면 31만주 남죠 이것도 팔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지금 얘들이 지금 비 부담해야 될 돈이 엄청난데 알람 주식TV 가서요 금양을 사면 안되는 컨텐츠 1탄 2탄 두개 다 보세요 진짜 금양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끝까지 다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근데 얘는 아직까진 남아있는 세력들도 있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좀 고정주의분들 덕분에 좀 우리가 단타치기 편해요 솔직히 뭐 주식은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이 이루는 거 어떡합니까 돈 벌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여러분들 위에 8만원 9만원에 물리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돈 안 벌 거예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여기는 주식 투자 이 투자 시장이에요 이 투자 시장에서는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투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은 다들 돈을 까먹는 행동 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말씀 하신 거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 맨날 욕하시고 뭐 주가 떨어지라니 아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니 왜 자꾸 쳐다만 보죠 이거를 예?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잃으시고 돈을 매번 까먹고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전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것 처만만 안 하면 돼요 진짜 금양은요 진짜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요 290억인데 여기서 순자산으로 보면 42만원 있습니다 42만원 시총 3조 2천억 기업이 어떻게 자본금이 290억 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다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 돈들이에요 이거 돈이 그리고 오너도 삼성증권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라 아 진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금양이란 기업은 결국은 나중에 이쪽으로 온다 제가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는 금양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것을 저는 정말 크게 예상을 합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게 예상을 좀 할게요 아무튼간에 지금 금양은 한번 이제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매수하고 한 6만원 한 5만 7, 8천원 이후부터는 자유매도 하세요 자유매도 하시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양이란 거를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런 차트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안 나올 거예요 잘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바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이제 똑바로 차리고 이제 금양이란 기업을 너무 이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얘는 이제 진짜 제 영상 보세요 알밤 주식티비 가서요 보세요 금양 이거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왜 지금부터 단타로 진행해야 되는지 얘는 장기 투자하고 있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여기 5만 5천원 선이 깨지면은 이제 5만원 선에서 이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5만 5천원 정도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는 아마 이제 한 5% 정도 수익인데 비중이 두 배 들어왔기 때문에 어 실제 수익률 10% 정도 되겠죠 처음으로 기준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만 잘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 잘 취하면은 금양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종목이라고 한번 표현할게요 장기 투자로 돈을 벌어 줄 종목이 아닌 단기 투자로 단타로 돈을 벌어 줄 종목으로 이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이제 저와 함께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자 금양 두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금양으로 단타로 선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내일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단타 타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 진행할 건데 웬만하면 카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경우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면서 제가 수급표를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좀 그렇게 할 거에요 아마 기타 범인들이 지금까지 샀던 물량들을 지금 털지 올렸다 털지 그건 모르겠어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빠져나갔고 이제 여긴 애들이 이제 빠져나갈 차례니까 아마 좀 쭉쭉 더 내려갈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정말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기 투자로 단타로만 할 것인지 장투보면서 한번 여기 보다가 제대로 물려서 뒤질지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